1등의 자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. 그냥 이게 진짜 진짠지 모르겠어요.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지금 저에게 3위라는 자리를 안겨주셨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더 전진하겠습니다.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예쁜 모습 때만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심으로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스타 크리에이터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.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꼭 되겠습니다. 93명의 연습생들 중에 여섯 번째라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파리라는 자리를 주신 스타 크리에이터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요. 이제 앞으로에 있을 무대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탑9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주세요. 아들어네. 마리라 나아야되겠다고 모든 할 수 있으니까 힘내서 하셨으면 안녕하세요 나쁜 크리스티아입니다 여러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